마님, 이 천박한 손이 당신의 성전을 벗고 빌어내면 그 죄에 대한 단가로 어려움을 붓힌 순례자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부드러워 키스는 이 거친 손길을 씹고자 합니다. 선량한 순례자님! 최제공장 crisp 당신 손을 납부하지 마세요. 당신의 손은 이렇게 젊지 않게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자의 손은 순례자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있는 것이고 손바닥을 맞대는 것은 거룩한 순례자의 입맞추기 때문입니다. 성장한 입술은 순례자에게는 입술이 있습니다. 순례자님,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한 입술이죠. 선자님, 그럼 손이 하는 걸 입술로 가게 하죠. 이 입술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활약해져요. 믿음이 절망으로 맞지 않게. 섬여상은 움직이지 못해요. 기도를 들어줄 수 있지. 그럼 움직이지 말아요. 내가 이 기도의 혈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의 입술도 내 죄가 씻겼어요. 그럼 당신의 죄가 내 입술을 놓고 내 입술의 죄가 당신을 놓고 이렇게 달콤하게 원망스러웠어요. 내 죄를 다시 돌려줘요. 아나씨! 아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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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